학교 교육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학생이 무너뜨리고 교장의 권위는 교사가 무너뜨리고 군대는 양군을 망신주어 지휘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회는 평등이라는 미명으로 오랜 전통의 사회 질서를 파괴한 좌파 정권의 성적표입니다. 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법률 대리인이며 김원웅이 회장인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김영석 101세 연세대 명예교수를 향해서 일륜을 저버린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영석 명예교수를 향해서 정철승 변호사는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택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현상이라면 딱 한 일이다.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폐륜적 망언을 했습니다. 4월 달에는 애국지사 후손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혈을 외치고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한다며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일륜을 저버린 정철승 변호사의 노인 폄하 막말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상황을 참다 못해 김영석 교수의 따님이 아버지 인신공격은 이제 하지 말라고 호소의 편지를 공개했겠습니까. 따님의 글에 대해서는 장난질이라고 대꾸하는 인품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중국 속담에 가요일로 여요일보라고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있는 것은 보물 하나가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부여함은 어르신들께서 젊음을 희생하고 핏땀 흘려 이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노인회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는 입장을 표명했겠습니까.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의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가 발단인데 이 인터뷰 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언론에 대한 압박을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가 없어져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면 인간애가 파괴될 것이다. 이런 내용에 반발하면서 SNS에 게시한 내용으로 대한노인회에서는 850만 시니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으며 어떤 진영의 생각인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일륜을 짓밟는 생각과 발언은 어디에서 연려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학생이 무너뜨리고 교장의 권위는 교사가 무너뜨리고 군대는 장군을 망신주어 지휘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회는 평등이라는 미명으로 오랜 전통의 사회 질서를 파괴한 좌파 정권의 성적표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파괴된 국가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른 길로 통하는 어떤 주문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깨닫게 했습니다. 이제는 정권을 교체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만드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